1번만 성공하면 성공을 해드릴게요 3번.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. 시작! 거꾸로 말해요 우크라이나! 나이크우! 이광수 게임 짬뽕 짬뽕 짬뽕뽕! 하나 둘 셋! 짬! 에이! 아이고. 우선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? 안 하죠. 이거 왜 이렇게 빨라? 뭐야! 도려도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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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 게임 수학! 수 또는 학! 하나 둘 셋! 수! 계속 하펴만 해! 계속 하펴만 해! 격대로 말해요! 소품 세컴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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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컴 아 이렇게 빨라! 이거 왜 이렇게 빨라! 야 우크라이나 무슨 소리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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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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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포기하네 저거 나 여기 녹음실 와봤는데 아 진짜 여기 앉으세요 와 우리 어떡해요 잘 지냈어 네 잘 보면서 거미씨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너만 믿고 있었어 저는 오빠들만 그냥 믿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막 아무리 해봐도 하하가 끼니까 생각이 안 하네 하하가 끼니까 생각이 안 하네 나도 나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에 내가 어떻게 껴들어 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사실 광수씨가 껴있을 때가 쉬웠어 나도 나도 내가 좀 어려워졌어 헷갈리지 저도 여러분을 좀 네 물론 잘하는 건 알지만 보수들이 만났으니 그녀의 집 가능할지 태국을 여자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난 눈을 감아요 빛과 그대 모습 사라져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 가나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또 다시 흐르네 내 눈빛 속 그대 그대 만났네 에이 만났네 대박이다 야 내가 낄 곳이 없어 아니야